아 엄마가 그 담양에서 안 터진다 했었는데 자기 핸드폰 해면 돼 전화 찬스 쓰겠다 아까 지금부터 사투리냐 전화 찬스 자 형만 들어 형만 전화 찬스 지금 쓰고 있어요 친구한테 해볼게 여러분 친구한테 자 자 자 자 나 먼저 했어 아니 먼저 쓰시는 분 인정해 드릴게요 잠시만 이거 엄마도 모르면 대박이다 큰일났네 해마요 나도 엄마잖아 안 봤는데 야 나 아빠 아빠 이제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아 아빠 안 받을 수가 없어 자물시다 저 제이홉 찬스 네 기절할 것 같다 오 진정 오 진정 오 진정 오 진정 오 진정 왜 맞았지 왜 맞았지 어 아빠 어 아빠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자물시다가 뭐야 자물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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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몰라 자물시다 아 아 아 처음 들어봐 그치 신조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아버님 국어 교사 아니세요? 네 국어 쪽 교사 신조 문학 선생님이신게 유명해도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이러면 어떻게 맞추어 아니요 저기 딱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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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뭐 전화 찬스 전화 찬스 아 아 아 엄마 아 아 엄마 그 영턱스 클럽 노래 하나 틀어줄 테니까 이거 맞춰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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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머니 젊으세요 어머니 젊으셔 엄마 엄마 아 아 우리야 드디어 우리 어머니 나올 때가 됐다 아 멋있 것 같은데 아 엄마 어 촬영 중인데 그 나오는 노래 뭔지 맞춰봐봐 영떡스 클럽 노래인데 맞춰봐봐 어 뭔 노래고 어 뭔 노래고 노래 안 나왔는데 노래 안 나왔는데 아 아 하 하 으 으 아 은누 연구 이즈 으 으 으 으 너무 거 정 정 정 정 아이가 정 정 정 정 정 아이가 정 아이가? 정 아이가? 정사! 나이스! 어머니 지민이에요 진짜 소음 도우는 게 딱 정 아이가 지민이에요 지민이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 분에 문제 맞혔어요 엄마 맞혔어요 문제 맞혔나? 아빠가 맞혔다 아빠가 맞혔다 아빠가 맞혔다 60초 찬스 들어갑니다 야 우리 엄마 또 롤리 롤리 고래네 노래가 아 롤리 롤리 좋지 엄마 엄마 방송 촬영 중이에요 깻잎김치 만들어야 돼요 깻잎이 다 절여져 있거든요 깻잎이 절여져있다고? 어 맞는데 여보세요 깻잎 절이는 거 맞잖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.